먼저 아이돌 걸그룹 파파야의 리더 출신이죠 트로트 가수 조은세씨의 무대 이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없이 나에게 부끄러울 때 올렸었어 외로운 내 맘을 달래준 그 사람을 기다리네 숱대치의 분위기의 뒤에서 외로움 커져갈 때 내 옆에 살 유신하다는 손내리는 그 사람 아 이런 내게도 사랑이여라 이렇게 길이 기다리니 그 길이 오나봐 아 이런 내게도 행운이여라 이렇게 모든 사람 기대를 원했는데 나는 우리와 사랑에 빠졌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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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함께하세요 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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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청과 정말 좋아 한 번 더 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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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청과 정말 좋아 그대가 정말로 좋아 아 이런ye on8.9.9.5.1.5.1.6.1.6.3.6.1.7.1.6.1.6.1.4.2.3.2.1.6.1.6.1.5.1.6.1.6.1.2.5.2.1.6.1.2.3.5.1.6.2.1.6.3.6.2.5.2.6.2.1.6.5.2.5.2.6.2.6.2.7.2.6.2.5.2.7.3.6.1.6.2.5.1.6.2.5.6.2.7.2.6.3.6.5.2.6.6.2.7.6.3.6.1.6.7.6.1.6.6.7.6.7.6 뒤에 뒤에서 외로움이 커져말때 내 옆에 사윗이 나타나 손 내리는 그 사람 아 이런 내게도 사랑이여나 이렇게 기다린 그림이여나 봐 아 이런 내게도 행운이여나 이렇게 모든 사람 기대도 안했는데 아 우리와 사랑에 빠졌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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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세요 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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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밤 정말 좋아 이 밤 정말 좋아 이 밤 참과 정말 좋아 그 날 나 정말로 좋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서른도 선배님께서 이 루트 루트를 잘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솔직히 요런거 우리 저기 경건하신 스님들 또 우리 의장님 앞에서 또 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괜찮아요 예쁘게 봐주이송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예